Q. 뉘어슬 날 참가하자마자 뉘어슬 안 뜬지? Q. 뉘어슬 날 따라온allo audacious Q. pods часов의 목소리 께서가 몸을 사용할 수 있네 Q. 뉘어슬 날 씬ugi Q. 뉘어슬 날 때 musicals 뉘어의 목소리 Q. 당근이 머리가 너무 핸드폰으로 pilota Q.椅子가 힘이 잘 어울려 Q. 뉘어슬기 Q. 리어슬기 Q. 뉘어슬기 Q. 뉘어슬기 2, 2, 2, 1 나이크는 있다고 합니다 나이크는 지금 패턴 매트 나오지 않으세요? 어 그러네 너무 모자 왜 여기는 나가는데 어 됐다 아 됐다 머리 너무 잘하네 어 이렇게 나올 거 여기 뭘 좀 눈을 꽉 싸주는 거 나올 거 같아 어 파리아 조명을 싸줘요 여행을 사니까 네 네 자 일단 이거 일단 소개를 해야죠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지옥 씨 자 사람들 아 저희가 또 그 새로운 신사하고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용산 용산 강산카페 용산 강산카페 용산 강산카페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제 상체 이제 저희 여기 세상에서 치료가 있어요 수주 옆에 있는 작은 빈실 야 주요 너 안보리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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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름자 안거리야 지금 아니에요 귀여워요 얘가 나중에 좀 더 길면 옛날 긴무스시잖아요 지금 퍼 됐죠?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어떻게 할까요? 윤희 정하시죠 왜요? 사실 이 조합은 되게 신선하게 하네요 거의 없었던 조합인데 이거는 태윤성 태윤성 너무 기미로 가면 김윤석이 그러니까 형이 형윤석 형윤석 찾아서 정해보자 일단 이게 100만 분 돌파했어요 굉장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모자로 고기도 패스하겠네 네 좀 더 뒤로 이렇게 하면 어때? 한번 해볼까요? 너무 잘한거 아니에요? 이게 낫다 잘생겼다 오늘 외롭고 습한데 라이브 보시기 사실 저희가 와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여러가지 이제 공룡을 만들어보고 네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거 좀 하고 그런게 이제 지금 평소에 스튜디오에요 그냥 베이싱인데 되게 크네요 오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나는 나는 베이싱 이렇게 많은 처음 봤어요 오우 저 살면서 이렇게 큰 회사는 진짜 처음 본거 같아요 오우 되게 되게 잘 되어있네 네 방송국 많아지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낄거는 이제 와 피켓트 정말 많이 컸다 하이구가 됐어 네 그쵸 하이구 네 자 봅시다 뭐 지금 지금 시간이 몇시지? 40분 거의 저녁시간에 다 돼가 6시 돼갑니다 6시 6시 8분이에요 네 윤도과 사랑해요 네 자 우리 이제 뭐 슬슬 그쵸 뭐 일단은 사실 이게 깔려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분들한테 이게 뭐 말씀하시는지 일단 주문을 받아야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문해주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에선 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메뉴판이 있죠 오우 저희 이제 뭐가 있냐면요 딸기 에이들 딸기라 네 자 딸기 에이들 딸기라 조리폭라 네 민트 초코라 민트 초코라 네 오우 조리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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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 아메리카 베이지러 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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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랍스 백 셰이크 밀크쉐이크 초코라데 마다ota 민트 초코라데 몽래기 много 말하겠지 않나요? 그쵸? 고객님 다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 아멘에분들 뭐가 제일 먹고 싶신가요? 딸기쉐이 같네요 딸기쉐이크, 딸기쉐이크 사실 메뉴가 없어도 우리 윤기형 손가락 거치면 뭐하든지 말아야죠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딸기 없고 딸기 쉽신가요? 모르겠어요 아, 아이스크림이란 그런거죠? 초코라떼요, 딸기란떼 7잔 7잔이요? 텐션이 아니라 텐션이 있나요 여행할 때가 있었나요? 어디데요? 유자차 사실 지금 이 메뉴들로 이 이상한 것들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대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추천이 제로랑 속시킵니다 사실 저 보면요 과일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과일이 있습니다 다양한 레몬, 라임,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딸기 으 Khat там 그리고 그것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요거트 하 Cyber 요거트 하원도 뭐야? 요거트라프 요거트 말려서 다양한ufility 가루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유있고 연유 있고 그렇지 강한.. 요기 adores 여기는 신서옥입니다. 용산 신서옥입니다. 신서옥 자랑을 전화하면 공간들이 아주 편안해요. 우리 각자 휴게실도가 많이 되어있고 시서옥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연습실에서도 좋더라고요. 우리 박태연습실에서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하고 왔잖아. 나는 연습실이 너무 커서 나는 살면서 공연장에 붙어있는 연습실이 정말 넓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 공연장 지하 같은 데 연습실 있잖아요. 절대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사실 회사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연습실을 저희가 옆에도 연습실 옆에 대기실이 있어요. 그게 휴게실이죠. 방송국 대기실이라서 그게 더 충격적이더라.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야. 굉장히 충격적이더라. 아니 그리고 우두등이 나오잖아. 나는 연습실에 우두등 나오잖아. 발락달락하더라고요. 작업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다양한 연습이 형탈을 찍을 수 있지 않나. 그게 아니라 그걸 해줘야 돼. 주문 담아놓고 일을 더 많이 했다. 일단은 각자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시고 이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차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유자차는 그냥 물만 넣으면 된 거 아니에요? 너무 신고를 신고만 안 되네. 제가 이제 유자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자차 한 번 어떨까. 아니면 제가 못 배웠던 거. 밀크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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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죠. 아이스크림, 우유. 아, 얘 옷이야? 네. 저는 사실 저는 솔직히 민트 초코라데가 제일 생기게 하거든요. 우리 민트 초코라데 원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주문 받겠습니다. 고객님. 주문 받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쉽죠? 쉽죠. 나는 뭐. 핸드드립으로 해야 되겠네. 핸드드립으로 쉽죠. 그중. 과일. 말고. 근데 좋은데 시간에 좀 걸리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어차피 돌려야 되겠다. 그 라테가 좀 만들다 그러면. 딸기 라떼. 딸기 라떼 하나. 딸기 라떼 하나. 딸기 라떼 하나. 주문 들어왔습니다. 저 라떼를 먹었습니다. 오, 민천라테 들어왔어요. 민천라테. 민천라테. 민천라테 하나. 민천라테 하나. 민천라테 하나. 민천라테 하나. 특별하게 한 번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연도 메일 하세요. 연도 메일 하세요. 아 보이냐 이거 이다 물 으 그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수면 안나요 수영과 해보는 제법에 나중에 통과 할게 없을까요 또 그 불량 아야enne eleven 수행acia 나아야 아께가 날 더할까 그래서 내 생각은 뭐네요 4회 이기고 수능한거 되게 좋아해서 좀 좀 짜라도 하는데 나는 이게 퍼라져가지고 그래서 다음 소통의 기술이라고 할 말인데 보여요가 보인다 이게 우리가 보는 화질이 다른건가? 실겁도 가십시오 아니 지금 이미 너무 좋아하던데 일단 저는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축구민트 들어왔구요 유자의 들어왔어요 유자의 레스게리 너무 쉬운데? 여러분 그러면 일단 몸풀기로 조리꾼같이 한번 해볼게요. 뜨거운 물 있나요? 어, 뜨거운 물 있네요. 자, 히트초콜라 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드라이. 잠깐만, 믹서기를 한번 쓰고 나면 어떡해? 그, 히트... 그럴게요. 믹서기 뭐 사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믹서기 쓰실 분이 있을까봐. 믹서기 쓰냐? 아니, 믹서기 없네. 조리꾼같이 믹서기 써야 돼. 아, 네, 조리야. 굉장히 조리꾼같이 써야 돼. 에스프레소 워넥, 에스프레소 워넥이 뭐예요? 에스프레소 워넥이 뭐예요? 오, 이거 워넥이 어떻게 되니까? 많이 지나가? 워넥이니까. 에스프레소 아닐까, 이게? 됐다, 갑시다. 민트초코, 위스키, 파우더, 민트초코 파우더. 낮에는 따뜻해야 돼. 아이스크림 들어가는데, 차가운 물로 되겠지? 그렇죠? 와, 여러분들. 민트초코 파우더가 있습니다. 어, 그래? 난 진짜 살면서 이런 파우더를 처음 받았어요. 어? 아니, 초보가 아니고. 민트 냄새가 안 나는데. 민트 냄새가 안 나는데? 잘못 쳐 보면 안 나요. 믹서기에 조리퐁 한파, 우유 200... 아니, 우유구나. 어, 나 그린티도 진짜 좋아하는데. 전입한 우유를 받겠습니다. 200ml. 민트초코 파우더. 저, 큰 숟가락으로 흉수 폰 넣습니다. 200ml. 잠깐. 노래하면서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형 씨, 노래 한 손으로 해주시죠? 아이스크림. 저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까지. 형, 형. 제가 깜빡하고 형이 해주자면 나 자연스럽게 다른 노래를 부르셨어요. 네, 그럼 아저씨. 네, 그렇죠. 자, 아저씨. 아저씨. I'm just trying to be heavier. 네, 네, 1개. 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네, 감사합니다. 자, 두 퍼프를 조금 더, ape 아이스크림은 별로 안 들어야지. 아이스크림은 별로 안 들어야지. 아니, 그래 안 들어야지. 아니, 안 들어야지? 아이스크림은 안 들어와요? 아이스크림은... 안 돼? 빛이... 아니, 롯데인데 커피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낫대요? 콜댐? 아, 아니다. 네? 커피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낫대요? 그러니까. 형! 이게 뭐예요? 커피가 안 들어왔는데 애플, 민트, 에비 뭐예요? 애플, 민트. 애플, 민트, 잎. 어딨어요? 믹서 소리 진짜 크네요, 형. 애플, 민트, 에비 뭐예요? 애플, 민트, 잎. 이 정도면 큰 믹서 법이 아니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없으면 좋던 것 같아요. 끝났어. 뭐? 이봐? 네? 끝이에요? 두 분 나왔습니다. 고객님. 리쁜 마테. 여러분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리쁜 마테. 두 분 나왔습니다. 오, 멋져 오고 싶다. 카페, 카페 알바. 잘했지 말았죠. 자, 모석 고객님. 와, 힘든지 않네요. 이게 섞으니까 나네요. 아, 그러네요. 고객님. 아니요. 들어왔어요. 네. 우리 180 밀리섞이 182 밀리섞에. 180 밀리섞에. 180 밀리섞에 어디 넣어. 저 좀 opinion. 이 강으로 하시기 요리를 강을 하시는 편이니까. 아니죠? 바로 깨련라. 손과. 가명. 저 강을 기록. 깨련라. 가미 고객님. 중료지 아차야. 안 보여요. 유자에이드 나왔습니다. 짜잔. 48번 고객님. 주문하신 유자에이드와 조리폭라떼 나왔습니다. 안 보여있네. 사고 전혀. 에스프레소 원액을 살짝씩 넣어줍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느 정도 넣어야지. 이거 따라요. 나 카페 알바도 안 해봤어. 나 이거 만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공끝에서. 휘핑크림. 휘핑크림. 이거 힘든 거 같아? 아니에요. 그래요. 좀 걱정돼요. 이거 카페에서 못 썼네. 그래요? 응. 아 그래요? 초코칩. 휘핑크림. 휘핑크림이 많은데. 민트 초콜라떼 나왔습니다. 시시키 한번 해보자. 형 형 이거. 약간 여기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민트 초콜라떼. 진짜 궁금해. 솔직히. 한번 각자가 만나봐. 이렇게 쉽다고? 카페에. 그래서 빨리 나오는구나. 각자가 만나봐. 어. 이게 스피드가 뺏어. 나 빨리 나오진 않는 거 같아. 이게 주문이 많아서. 정말. 자. 한번 먹어봅시다. 네. 또 그러면. 자. 뭐 스트로 있나요? 어. 네. 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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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ge devote. 네. 아 맛있다. 치. 아 맛있다. 사악한 맛인다. 왜 왜 왜 인명. 어. 내가 밑에 유자를 빨아먹는 건가 아니냐? 민트가 좀 많나? 형! 아 그래요 네가 밑에 걸어먹는 건가? 이거 확실히 갑자기 안 좋아지? 물이 좀 많이 돼 이게 안 시원해서 그런가? 형! 제가 탄산수랑 유자 그거 했거든요? 유자청이랑 푸우 마셔 마셔 제가 탄산수 네트워크 안 좋나? 왜 갑자기? 너무 기트로 안 하죠? 유자 번을만 먹어도 돼 아니 아니 이게 마셔야 돼요 아 괜찮아요? 난 괜찮은데? 아 그래? 난 너무 좋은데? 저는 큰일 났어 이상한 양맛이다네요? 양맛이다네요 왜? 감기 싫어 봐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먹어볼게요 내가 지금 신메뉴 하나 개발한 거예요 신메뉴 한 번 메뉴 해야 돼 새로운 좋고요 어떻게 좋으세요? 굉장히 굉장히 그러네 남은 거 아니야 취약, 취약 맛을 들어보려고 와 잠깐만 민트가 원래 취약 맛을 들어봐 와 알겠어 근데 좀 되게 신박해요 지금 맛이 아니 내가 쓰는 취약 맛이랑 비슷해요 내가 쓰는 취약 맛이랑 비슷해요 난 나 빼 근데 이거 엑프레소 원액이 제가 좀 과하게 많이 넣었대요 그래야 약간 양맛이 느껴집니다 네 원액을 좀 많이 넣고 새로운 매년 좀 한번 해보시죠 그쵸 오 제가 오 오케이 오 내가 설거지 해야되는 아니면 물만 흥고 볼까요? 아니 아니요 자 우리가 내가 해줄게 내가 진짜 사악한 사악한 음식을 안 해주세요 내가 어차피 병 지금 여기 딱 사나다 봤어요 지금 잔이 들어갈 것도 있어요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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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단 네 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제가 한번 해봐도 네 혀옥씨가 뭐 하거대로 끌린대로 내가 진짜 사악한 음식을 하나 너가 먹고 이거 먹고 사라는 사람 없었어 뭐 뭐 뭐 일단 짧아야 아 봐 2 바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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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먹고 우 3 생생을cart하고 공기 쓸어져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발이 부졌어. 발이 부졌어. 발이 부졌어. 왜? 어디에 부졌어요? 바지. 바지? 아, 유미 형 아끼는 바지인데. 신발이 됐어. 신발이 됐어. 신발이 됐어. 신발이 됐어. 신발이 됐어. 신발이 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뭐야? 안에? 뭐예요? 안에? 알지 못해. 이거 좋아지? 내가? 이거 어떻게 좋아지? 이거 어떻게 좋아지? 왕utta 왕별. 왕별. 형씨 이상한거 만들지 말이죠? 저 제목 지웠습니다, 벌써. 가져가요. 오파라고요. 오파? 네. 뭐예요?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오파 됐습니까, 오파? 네. 오파! 오파가 되겠다. 오렌지 파인에 그리면 안 돼요. 초점이 안 맞나 봐. 왜요? 어차피 사실 뭐, 거의 뭐. 넣을 때는 다 해가지고. 좀 빼앗고 잘 빠져요. 연유도 있던데. 어, 연유예요? 철장을 잘 안 먹어가지고. 그쵸. 이게 무섭지 않다. 커피 한번 데려 보고 싶긴 했는데. 커피? 커피? 커피 되게 쉽지. 갈아볼까? 원우. 자, 갈게요. 여기. 여기. 커피를 넣어. 여기 있어. 아니야. 왜? 왜, 왜? 약간 좀 재료가 좀 너무 심플해서 좀 뭔가를 슈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 뭐 대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포? 대포 한 번 해볼게요. 어, 알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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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띠아와 키즈 봐봐 봐봐 띠아와 키즈 이즈 형 진짜 맛있어 보여 형 띠아와 키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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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형, 좀만 좀 더 오케이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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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이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드리블 아 진짜? 형들은 집에서 많이 드시고 나는 매니아까지 안 드시고 난 요즘 디카페인을 먹고 가죠 카페인에 약간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난 불러왔는데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속이 아파 아 그렇죠? 울렁울렁거리고 해가지고 아 저는 요즘 컴퓨터 못 갈아요?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 어떻게 먹었나? 아 그 사이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재영씨? 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랑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또 데코 장인 아니십니까? 네 데코아 데코아 오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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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환을 형상화 한 것 같은데? 아 그쵸 형 이야 와 이거 디카파 2일아 이거 이런 거 돼요? 이영 초록한 걸?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될까요? 이런 것 같군요 내가 아까 컵 있었지 않았나? 드립컵? 아니 그거 아니에요 드립컵 드립컵? 그냥 여기다 구우면 돼요? 여기 이제 그 가루를? 가루를 넣고 가루를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거 하죠? 왜요? 어? 이거 물? 어? 야 대포형 꽃이 있어 위험하네요 애플 민트랑 어? 저거는 실조 처음 봐야 돼. 이게 컵 자체 안 했어? 깜짝 놀랐어. 너무 당황했네. 이거 흘려나. 나 이게 이 자체가 컵인 줄 알았네. 아 그래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난리났는데? 나 컵인 줄 알았어요. 형이 그러길래. 나는 나 핸드림도 잘 몰라.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 갈아내는 원두가 이 T100 같은 데 좋아요. 벌려서 컵에 올려놓고. 아 그래요? 오! 야 이쁘다. 보여드려. 되게 이쁘다. 되게 하와이에서 팔 것 같아 생겼다. 하와이에서 보이시다. 좀 이렇게 보여줘. 그치 그치. 왜 이렇게 연하냐? 오늘 전화요. 그런 것 같고. 오늘 전화요. 오늘 전화요. 핸드드립을 해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 이런 거 보이시다 아니야? 별명단 차. 보이차 색깔. 커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겠네. 요즘에 전공으로 해. 안 돼요? 소중불라인 것 같지? 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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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차 색깔. 보이차 색깔. 보이차 색깔. 보이차 색깔. 여기 전공으로 해. 하와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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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나 오렌지 팔이의 맛이야. 노prot. 하 Ison though. 노수 multiplic자 97. 아주 특별한 맛이 나는데. 어우 내가 오렌지 팔이의 맛. 하얀맛이 하나 stamping. 나 이거 뜯겨먹어. 안 돼요. 여기 나만itute. 하와이안. 재밌다. 맛있어? 아 오해 아 아 오히려 것 같아요 2 0 손님 각각이 왓아 보이던 어 니 밀크와 p 에 나옵니다 정현이 를 네가 물병을 사는 순간 또 포커스가 나간다 여기 포커스가 나간다 여기가 포커스가 안 잡힐잖아 잠시만 여기 진짜 포커스가 나가네 생각보다 한 번 불러봐 대단하다 됐어요? 이때가 포커스 나갔었던 거예요? 네, 나갔었던 거 잘 좀 하라고 해, 태용아 포커스한테 잘 좀 해 이렇게 나갈 거 이렇게 먹어볼까요? 자, 팔짱 네, 팔짱 좀 줘 보세요 자, 아, 궁금합니다 자, 이거 먹어보고요 그리고 오파 먹어볼게요 네 오마 센 하고 있습니다 핸드들이 계속 무슨 보약 마냥 다려지고 있네 형, 근데 맛이 빨리다가 뭐가 걸려요 여기서 아, 그가 좀 덜 갈린다 이거야 너무 맛있다 닭물을 이용해 드시면 됩니다 다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다하이 다는 게 뭐 안 땡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짜 맛있네요 아 딱 타인애플 오렌지 그런 맛이지 그런가 봐 어 야, 이거 약간 우리 옛날 몰타에서 먹어봤던 맛 같은데 그렇죠 어 그래서 잘 하려고 아, 근데 카페 음료가 이렇게 간단한 거였잖아요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도 내가 잘 못하네 아, 정말 아, 정말 상수도 줘 상수도? 응 우리 뒤에 상수도 이거? 응 아, 내가 마시려고 아, 그래 마시려고? 마시려고 뭐 만드는 줄 알았네 맛있어, 뭐 이거 네 자, 한번 마시볼까? 그러니까 우리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네 아니, 그까이 먹고 우리 읽어봅시다 네 심지어, 홍보, 애플민트도 있었어 너 거기 나 애플민트도 필요했었는데 한약이야 어, 뭔가 다리고 있던데 목을 좋아지는 맛이네요 친구들이 네 네 우리 한번 댓글을 해볼까요? 커피콩을 담근 맛인데 커피콩 잠깐 물에 담궈놨다가 뺀 거 아니야? 목욕한, 커피콩 목욕한 거인데 옆으로 틀어야 해 아, 이거 어, 거의 700만 아, 없는 거야 이거 맛이야 응 여러분들 이거 저희 그 카페 여러분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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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용하셨어요 오늘도 호소 오빠의 패션 센스가 많이 오다가 카페, 카페 방에 글하는 건데 카페 아, 큰일 났네요 카페 음료 맛있어요? 뭐 없어요? 창업 창업한지 하면 되는데 사실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그런 말이겠네요 여기 카페 사장님한테 생일 축하해달라고 그러면 뭐야 축하해 드릴 수 있지만 아, 이게 진짜 뭘 맛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면 불안해서 일단 못 마세요 나도 커피를 마시니까 심장이 몸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 번은 수술하고 한 번만 커피를 안 먹었지 네 그러니까 단 2주, 3주 이따가 먹으니까 처음 할 것 같은 거야? 카페인이 너무 쓰여가지고 그런 게 있죠 어, 나 예전에 그 핫땡땡 처음 나왔을 때 연상에 1 플러스 1 해가지고 맞아, 5 플러스 1에서 핫땡땡땡 먹었다가 난 심령부 눈물에서 처음 할 것 같았어 카페인 먹었지 그쵸 과하게 마시나 그래도 효과는 있네 어, 난 잘 마는 거 카페인 잘 마는 거 차근 중 카페인 있지 않아? 있지 그 뭐냐, 얼굴이 같은 것도 많이 많아 그래서 카페인 없는 거 오, 댓글들이 왔는데 나는 영어도 한 번 무슨 커피 또는 주스 커피 또는 주스 커피 또는 주스 저는 커피요 디카페인이 난 디카페인 커피 또는 주스 저는 주스 저 주스 마취가, 디카페인은 마취가 거의 없더라고 네 저도 커피고 그리고 디카페인이 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판매량이 엄청 많아 아, 그래요? 아, 근데 난 디카페인은 약간 좀 섭섭하라고요 아미분들이 보라색 음료는 뭐가 생각날까요? 보라색 음료요? 음루베이저? 아니, 아니, 그것이 이거 밀크티 아, 밀크티 어, 그쵸? 밀크티 네 밀크티 아미에게 추천하는 음료 개발에다가 개발해 줬어요 오파 오파 주스와 이거 뭐예요, 이름이? 딸바 딸바, 나나,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나나, 하와이안오파 괜찮아요, 되게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팅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오, 좋네요 네, 알겠죠? 딸기총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괜찮아요 딸기총 만들어서 우유 사먹으면 수제, 수제, 그 딸기, 딸기 우유 되거든요 뭐요? 뭐?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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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담은 중, 딸기잼, 딸기잼 딸기잼, 위에, 이거요? 딸기잼 딸기총, 딸기총에다가 우유 타면 그냥 딸기 우유 돼요 딸기이요,バイ클맛이에요 코코넛 밀크 다 피고 가는 거고, 근데.. 코코넛 밀크 다 피고 가고,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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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야민이 여러분들을 위한 어우 우유? 보통 저지방 우유 선호하세요? 그냥 우유 선호하세요? 맛은 그냥 우유가 낫죠 사실 그렇게 차려 없네요 저지방 우유가 될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 창문까지 저는 이제 거의 칼탈을 드리고 제로우 유수 좀 하세요 제로우 유수? 이번에 칠성사이다 제로우 유수 나오는데 모델 끝난 건가? 제가 아까 다른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만 하죠 슬픈 건가? 안내도 좀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딸기 우유입니다 딸기 우유예요 이게 색깔이 동화해 동화해 아니 근데 카페 하시는 분들은 맛을 못 보잖아 그냥 강이죠 그니까 간을 못 보네 실패하면 어떻게 돼? 뭐... 그러면 이제 고어크 카페에 나서 안 가야겠죠 어떻습니까? 다 쓴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카페 하면 안 돼요? 갚고다가 과정이 안 돼요? 아닌데요? 과정이 막 들이붓는 거에요 뭐 해야 되는데 제주 할라봉 주스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 만들어서 되는 거에요 뭐가 좋을 거야? 용산이니까 청이 거의 거의 절반은 놓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청 엄청 들어갔어요 지금 나 원래 밑에 다 깔렸어 지금 이 정도는 카페에 많아지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청을 할 때 설탕을 엄청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섞인 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비켓닉 말고 약간 좀 다 퍼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발효? 발효? 뭐요? 숙성? 약간 몰라, 아까움 속 잘 안 섞인 거 아 그래요? 맛이 이상합니까? 아니, 아예 맛이 안 나요 딸기 맛이 안 나요 우리가 너무 단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단 것들을 많이 먹어서 이 키스 좋아 보인다 이 키스 바깥으로 막 빼 이 키스 좋아 보인다 맛있네요 다른 멤버들은 뭐 아니? 다른 멤버들은 운동하고 그쵸 요즘 뭐 애들 다들 운동 홀링해요 뭐 장난 아니에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아 나도 해야 되는데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 이제 뭐 가까운 운동을 할까 좋네요 열심히 잘 열심히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아 내외전 저는 외에 전문 조금 응 까페 까페 방탄카페 용산점 방탄카페 용산점 다른 디자인가 있나요? 체인이 없어 여기 일단 여기서부터 좀 성공하고 이렇게 이렇게 장점 이렇게 장점이 체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점에 돈 벌겠냐 본점이라고 지금 본점 본점 좋다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겠어 이렇게 빵빵한 세상에 카페 카페 얼마나 많은데 카페 먼저 지금 지금 이용 고객님들이 썩 많이 두렵지 않아 카페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음료 음료 안 먹어도 직원 보러 갈 듯 합니다 실제로 그게 있대 아 그래요? 되게 그 매출이 다르대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잘생긴 알바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외모가 출중한 분이 계시면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뭘 더 아 더워져요? 있어달라고 굉장히 되게 나도 몰랐는데 그 그럼 회사 근처에 가면 막 그런데 일부러 막 카페 그걸로 가고 어차피 이 날 거면 그래서 저거 좀 있겠죠 시계니처 없네요? 저희 시계니처 다 많이 왔어요 이거 하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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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맨날 맨날 안녕 그렇죠 우리 아미들 언제나 월컴 일단 지금 외국으로 된 거 유튜브 진짜 생각보다 이게 왜 이게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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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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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뭐 어때요 빨리 열심히 해서 공백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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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3개 아 플레이 туда 설까 지금 개월 왔어요 주요 왜 아 아 그 말은 아 회사에서 냥은 참을 또 하나 이제 찍고 좀 혼자서 찍지 못하고 음 나도 예전에 되게 되게 많이 튀겨 우 form 예전에 뭐 셀카 장면 정도 예전에 요즘 왜 하는지 이게 약간 난.. 몰라요 제가 얼굴 보는게 약간.. 에이.. 편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망말이에요 나 앞머리가 꼬였으니까 눈에 그려진다 아니 이게.. 앞머리 그려가지고 좀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이게.. 이게.. 나 파망만 앞머리가 약 굴가지고 나 보통 그래요 파망그레? 네 파망그레 그래요 로즈 커피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요즘 로즈 떡볶이는 엄청 인기있다 어우 맛있더라고 아 진짜 못 가면서 못 먹었어 뭐 먹었지? 로즈 로즈 커피가 뭐죠? 그냥 제가 말해줄 로즈에요? 로즈가 아닌가요? 룬홍색 커피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인싸는 못될거야 응 우린 뭐예요? 아무도 몰라 아 단 떡볶이 만드는 브랜드 어우 또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형이 하면 재미있어 나 진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근데 살 쪄서 너무 힘들었어 벌써 여기는 별명이 있으셨네 민규 형님 민규 형님 민규 형님 아 진짜 다양한 우리 독과의 팬 여러분들이 진짜 봐야 되는데 알려주시네요 진짜로 네 막 그런 제 음식이 떡볶이는 너무 좋아하죠 떡볶이는 너무 좋아 떡볶이는 너무 좋아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은 떡볶이를 부고 있는 뭐랄까 그 전투식량 같은 걸로 하면 굉장한 칼로리가 있는데 근데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왜 꼭 팬 여러분들 떡볶이 아시려나? 룬홍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막 그런 거 이제 만드는 방법이 근데 고추장이었어요 아 아 고추장이야 카레맛 같은 느낌이야 응 개인적으로 대구식 떡볶이 구추맛이 아니고 대구식 떡볶이는 뭐가 달라요? 후추맛이 아니고 후추요 대구식 떡볶이 매워요 너 원래 매우고 먹잖아 그죠? 중앙무 중앙무 한참 이제 어릴 때 그 작업실이 그 저는 그 중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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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산맥도 먹을까 맛있어 가레또 어우 그거 그거 먹었었는데 그 맛있네요 자 딸기 vs 수박 오랜만에 나온 한국어 수박 수박 난 딸기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딸기 좋아한다는 소리도 지인들도 이제는 딸기만 많이 좋아해요 네 저도 딸기 좋아하죠 수박도 좋아하는데 고르려면 딸기를 좀 더 좋아한 것 같긴 해요 나 좀 여름에 밖에 한숨이 있어야 막 하시는 거 막 왜 딸기 먹을 거예요? 수박이랑 딸기 모르겠네 모르겠네 일단은 그때는 약간 수박에 이제 수박에 이제 먹지 않아 아 저는 요즘 천혜향이 그렇게 맛있다고 여름 천혜향 천혜향 오렌지 같은 귤 아닌가 그 약간 요런게 아 천혜향 네 그리고 진짜 맛있는 거 깜짝놀 레드향 그 맛 또 이상한 거 많이 신사옥 한번 구경하고 저희가 이제 뭐 시간대 때 한번 그 가능하면 저희 운실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 열실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래저래 좀 여러가지 그 요아 씨 모자이 너무 모자이 아까 지금 밖에 햇빛도 안 오면 안 될 거 하하하하 주스 자체가 이미 미녀 네 네 봄바들 오늘의 TMI 레드향이 되게 캡처님 하하하하 혜영 오빠 믹스테이 어디있나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못 나올 거 같습니다 하하하하 나 오늘 4월밖에 안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생각보다 우리 감탄 스케줄 봐봐요 지금 우리 항상 이제 여러분들 보이는 것보다 한 세네 배의 스케줄이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저희 이제 안 보이는 것 스케줄이 더 많아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미디아 여러분 혜영 오빠는 이순신이 다 주셔도 뭐 진짜 수련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늘에서 떠날 때 많이 아팠나요? 뭐 나 처음 하던데 네 아 진짜 뭐 안타까 그래? 이 드래그 모른다고 뭐 천사 하늘에서 떠나 아 지금 지금 얼마나 얼마나 용기 내서 하늘이 진짜 아프셨나요?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냥 바라면서 어! 기쁘다! 그게 뭐야 이거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지금 모르고 있으시겠다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fenney 오늘 스트라이크가 나있데 너 나? 나 스트라이크 나 스트라이크를 안해 오우 오우 디테일하게 보면 왜 이렇게 정적이 맞아요 댓글로 네 가끔씩 이런 정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암상을 이제 잘 맞으면 좋고 조용하고 실외지 않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runner loop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약간 뽕짝이 있지 벨로디도 좋아 지금 한국어 댓글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는 매우 행복해요 당신은 이라크에 오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말 일단 저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 보면 될까 모르겠네요 영키미는 좀 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전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100점이요 오.. 초등학교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도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대 시험 치는 게 재밌대 그리고 막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동전 의식 막 생기는 거 그래서 확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고 저는 옛날에 공부 100점 맞을 때 국민들은 역시 머리가 좋아서 이제 좀 중학성으로는 약간 머리는 좋은 데라는 말은 되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거의 5천만 국민이 다 들어봤어요 어떤 여러분들 좀 점수 몸무하도 되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될 겁니다 그냥 손이 닿는 데까지 벚꽃 응원해주세요? 저희 숙소 앞에 벚꽃이 지금 있어요 저희들 저거 아비 저보기는 우리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국의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이게 딱 들어가는 입구가 아, 이뻐요 일단은 거기에서 사진 찍죠 벚꽃? 벚꽃 시즌이긴 하네요 아, 이제 좀 떨어졌다 아, 지금 거의 벚꽃 가는 데인 거예요 품질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지금 저, 내가 좀 저 잠실에 땡땡 그 월드에 보고서 있잖아 네 거기가 엄청 그리고 나 품질했다가 한강권 그렇구나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영화요 저는 영화를 요즘에 안 봤어요 저는 그거 봤어요 그 닮아 시간 백한밤이라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예곡하는 예곡을 봤어요 스페이스 잼을 줄 거야 스페이스 잼은 아니에요 스페이스 잼은 뭐예요? 옛날에 마이크를 이러던 아, 이거 봤어요 영화 좀 보고 싶긴 한데 영화를 진짜 안 봤네 영화를 못 봤으면 진짜 뭐 봤지 그냥 집에서 영화는 바로 자니까 아니, 요즘 유튜브로 전혀 요약을 해줄 게 있구만 맞아요 2, 30만 해도 리뷰, 리뷰 형, 그냥 그게 더 봐도 돼 전 거기서 영화는 한 번 봐야 돼 아니요 내가 이전에 안 본 적은데 어디 갔다 누가 이야기하고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거 그거 아니야? 네, 그거 그 이유 이 이후의 결말이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 이유도 알려주고 되게 좋더라고요 결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아, 있는 거 위주로만 그냥 맞아요 난 사실 그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작품이 좀 짧아서 한편 다 보는데 딴치다 보여요 그게 보시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요즘 뭐하고 있으실려나 아이고 사실 방학 이제 개학하셨죠? 개학하고 진작에 좀 지금 격주로 학교를 하던데 아, 그래요? 한 주 한 주 있죠 한 주 한 주 사실 빨리 좀 보고 싶네요 진짜로 미국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접종이 많이 좋아지고 빨리 좋아서 빨리 좋아서 해야지 우리 아미너로 보고 아, 진짜 이런 것들의 생각이 무슨 날들 아닌가 싶어 이제야 좀 현실적으로 팀으로 마당을 1년 동안 그냥 에이 설마 에이 좀 나지 이제 좀 우아버려도 정말 1년 작년 한 요맘때쯤 부터 우리가 코로나와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곧 끝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을 해야지 형, 그럼 리뷰 한번 해왔어요 뭐요? 블루 그 한국맹의 블루사이드 아, 뭐 사실 뭐 그 블로그 통해서 글을 좀 길게 써가지고 그래도 여기에서 짧게라도 블루는 어떤 곡이나 블루? 그냥 블루사이드 아, 뭐 네, 그냥 그냥 과거에 저는 그냥 뭐 한 번쯤은 돌이켜 보고 회상을 해보고 진짜 네 향도 가득한 곡이긴 하죠 사실 뭐 왕국 형태가 아니었는데 난 좀 쉬는 기간에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왕국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스타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형, 내가 한 번 한 번씩 도전해보고 싶은 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빨리 더 많은데 바울이 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더 이상 나라 좋은 사람은 아, 그니깐요 제가 아, 근데 필리 잡을 때 한 번 다 해놨어야 돼 그렇다니까 한 번 할 때 딱 다 해놓고 그리고 그때 툭까지 써놔야 돼 벌써 툭까지 댓글이 되게 높아야 돼 쉼가 오빠 이빨 보여주는 이놈 이놈 아, 이게 진짜 대박이네, 이 댓글이 어 내가 볼 때는 좀 번역을 하시지 않았나 네 어, 저희 지금 안에는 천만명 아이고 지금 라이브를 어느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시험회가 아, 그래요?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일곱시다 다음날에 있어서 딱 한 번 있다 일곱시다 네 하여튼 는 거지 그 시청자 분들이 늘어난 거지 그렇죠 그쵸 한 시간 더 안되는데 천만명이 된다는 거네 네 저번에 나 개인으로 했을 때 한 400만 명 아니, 진짜 많은 팬들이 진짜 보시더라고요 라이브를 네 좀 자주자주 찾아오는 것도 좋던데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그렇게 아니, 이 천만명의 서벌 이게 서벌을 버틸려고 버틸려고도 쉽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컴백라이터 하고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행처음을 많이 바꿔서 그쵸, 그쵸 천만명은 뭐 특구 네 보통 이제 스트리밍하는 이제 뭐 너튜브라든지 뭐 트땡치라든지 그런 때는 이 천만명에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음 대단한가요 어떻게 보면 그 천만명은 너튜브에서 우리 한 십만명들까지 서류를 했잖아 맞아요, 진짜로 좋은 시스템이다 여러분들 자제 찾아오도록 할지 찾아냐 볼게요 많이 맞았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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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것들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나 아 예 상대는 뭐죠 아 예 우리가 먼저 bts 로 등록 뭐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뭐 뭐 아 아 예 이가 되고 싶어 4 왜 뭐 하세요 좀 소통하고 싶어서 오게 크구요 어 뭐 에 뭐 그냥 아비 분들이랑 무언가 라고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좀 다 보이죠 솔직히 이거는 주간에 아름답게 아예 아예 뭐 그냥 꼬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멤버들도 차례를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하겠는데 신사하고 다음은 어떻게 될 때 투어해서 더 해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물이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미소? 아니, 아미 형이 한 번씩. 그래요?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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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야, 우리 우리가 못 봐야 돼. 아, 알겠습니다. 안녕, 아미! 파이팅!